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커플들이 입장을 할지 나와주세요. 자, 세계 1투엣. 어머, 어머, 뒤쪽에 무슨 여신이 한 분. 부산스러워, 부산스러워. 예민해, 예민해. 자, 세계 1투엣. 이제 한 분한테 공식 인사를 좀...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국물 요리의 대가. 국물... 국물... 누구나 국물 요리는 사랑하니까. 사랑해. 아니, 놀토의 홍콩분들 아니세요, 두 분? 한국분들 맞죠? 여기 최양락, 평양수 부부래요. 그치? 맞지? 아니, 지금 우리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디자이너? 인크리더블의 그 슈트를 만들어주는... 에드나. 에드나. 아... 부부 아니었어?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분도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아, 옆에 분도 헤어스타일이 비슷한데... 누구입니까? 마셀, 룩 앤 미에. 춤추고 싶지 않아. 안녕하세요. 아이 유민상입니다. 아이 유민상. 아이 유민상. 광명수 트롱맨입니다. 광명수 트롱맨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지금 어떤 바지를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떤 바지를 입고 오셨나? 이래도 돼, 이거. 바지예요? 아니, 그 정도까지 분장은 안 해도 됩니다. 급하게. 이런 바지가 있구나. 급하게. 20QC 걸 빌렸습니다. 급하게 빌렸어요. 바디 페인팅 아니고요. 자, 3개의 그룹이 남았습니다. 어, 옆에. 자, 가운데로 좀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송한데, 제가 신진우나여서. 뺄까 형, 뺄까 형. 여기 김촌. 제가 신진우나여서. 원, 투, 쓰리, 포. 굿, 15개의 멤버들은 이 어업어. 어업어. 이 형 자기만 베이지 퍻한테야. 어떻게 된 거예요? 2주 동안 짐짤리스트 시작 станов 소개 Standing parteerer 흔 ten 시안을 같이 보냈는데. 왜 뭐예요, 이거Cola. 타이틀으로 가야죠. 옷 하나 입고 오래 활동해서 訂 gu tenimible. 어떻게든 트위하게. 어떻게 짜증나. 세계의 BEC12의 멤버들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